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따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안세영의 충격적인 발언에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세영은 올림픽 금메달에 도취하지 않고 곧바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노를 자양분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했죠. 그렇게 이번 안세영의 작심 발언 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악한 훈련 환경에 대한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고 올림픽에 파견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67개 종목 단체 가운데 의무위원회가 설치된 단체는 고작 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의무위원 명단까지 있는 곳은 13개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의무위원까지 갖춘 단체가 20%도 채 안 되는 이유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협회는 사정에 따라 의무위 설치와 의무위원 구성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치과의사 3명, 트레이너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무위원회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세영이 지난해 무릎을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이뤄진 두 차례 검진과 지난달 파리 현지에서 한의사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무위원회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통상은 소속팀 선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몫으로 넘긴다. 특히 세영이는 삼성생명이니까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협회 산하 의무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며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상이라도 입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사비를 들여 치료해야 합니다. 대하석 대한스포츠의 학회 부회장은 스포츠 손상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부상에 대한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현재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하는 의무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사격 1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세계에 주목을 받은 김예지 선수도 기자회견 중 실신에 쓰러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8월 9일 오전 11시 겸 임실군은 군청 소속인 김예지를 환영하는 행사를 갖고 오전 11시께 전북 임실군 종합사격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임실군청은 김예지에게 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실지역기관, 단체에서도 경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예지도 환하게 웃으며 환영식에 임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던 김예지는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1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며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민수 임실군청 사격팀 감독은 김예지 선수가 7월 12일 파리로 출국 이후 하루도 쉬지 못했다. 긴장감과 피로가 원인인 것 같다. 지금껏 김 선수에게 이런 경우는 없었다. 지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병원으로 옮겨 진단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사격연맹 역시 회장의 먹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요민시 명주병원장이었던 신명주 회장은 취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진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신 회장이 운영 중인 명주병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 회장이 수백억 대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협회와 연맹의 문제가 있으니 선수 관리를 애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 또한 새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협회가 품행, 성격 등이 단체 생활에 맞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 추가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인데요.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한 차례 어기면 6개월 미만 정지인데 3차례 이상 어기면 1년 이상 정지로 영구 박탈까지 가능합니다. 정당한 지시란 자의적 기준으로 협회 눈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데요.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붙은 안세영 선수의 경우 이런 조항을 근거로 쉽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였다. 하지만 변경한 규정은 평가위원 점수를 30%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3년 전 10%로 낮췄던 건데 이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수들로서는 협회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 배드민턴계 인사는 안세영을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세영이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 나라로 귀화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전무했던 것도 아닙니다. 협회의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쇼트트랙의 안현수, 임효준 등이 러시아, 중국으로 귀화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잃은 한국은 이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금메달을 내주기도 했죠. 그러나 대한체육회 이지흥 회장은 안세영의 귀화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회장은 너무 비약적인 얘기다. 아직은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화 문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기에는 아주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은 올림픽 기간 중이고 대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이다. 대회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오히려 안세영이 선수 생활을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선수 본인이 원한다면 차라리 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후배가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28년 전 애틀랜타 올림픽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방수현이 안세영의 금메달은 협회 지원과 감독, 코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방수현의 이 인터뷰를 두고 팬들은 상반된 여론을 형성하며 감논을 박이 한참이래요. 방수현도 선수 시절 유추 분리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였지만 재활훈련으로 버티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 은퇴 수승을 밟았습니다. 방수현은 안세영의 발언을 두고 부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대회 출전과 파리올림픽을 준비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배드민턴 협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한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그만큼 안세영의 몸 상태 회복을 위해 많은 걸 배려한 걸로 알고 있다.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나도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들어가 그 시간들을 다 겪었다. 대표팀을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나. 안세영으로선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의 부조리나 대표팀의 선수 보호 문제를 터뜨리려고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안세영을 도운 연습 파트너들, 감독, 코치들, 트레이너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안세영이 개인 트레이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방수현은 특히나 이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세영의 폭탄 발언 시기가 아쉬웠다며 방수현은 온 국민이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나온 올림픽 금메달을 축하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올림픽 금메달 획득 기자회견장에서 작정하듯 폭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 인터뷰로 인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과 이슈들, 성적들이 묻혔다며 귀국한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폰서 관련해서도 양궁처럼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배드민턴협회는 용품 스폰서가 중요하다. 그 스폰서의 후원금으로 주니어, 상비군 등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협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세영도 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세영의 발언으로 과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만행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국제대회 때의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협회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며 올린 것인지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SNS에 항공기 탑승 사진을 올렸는데요. 박 회장은 사실 협회에서 일원도 받는 게 없고 모든 출장은 사비로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이런 타이밍에 이코노미 인증샷 찍으면 왠지 명절에만 전통시장 다니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꼭 찍어보고 싶었다. 비즈니스 표는 비싸서 못 샀을 뿐인데 청렴한 협회장 콘셉트를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인가 그건가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아시아 승마연맹 부회장이기도 한 그의 게시물은 배드민턴협회 논란과 맞물려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안세영의 발언은 대한배드민턴협회뿐만 아니라 체육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젊은 선수의 아집, 경솔이라며 치부하고 무시하지 않고 이번만큼은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